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특히 윤리심판원장인 위철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로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라 사실상 이재명의 입장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징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윤리심판원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복 함께 보시죠.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친명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즉 자격이 문제가 된다. 지난 1월에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고요.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을 여기에 뵙고 그래서 1월에 임명될 때부터 친 이재명계로 분류가 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리심판원장이라고 하면 민주당 내의 사법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위철환 윤리심판원장 직전에 윤리심판원장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모릅니다. 박혁 변호사인데 박혁 변호사는 윤리심판원장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사하는 저렇고 저사하는 저렇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더군다나 말이 김남국 의원 거의 제명을 시사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위철환 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올 3월에 CBS 논설위원장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고 오랫동안 친명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두 명의 인사를 했다. 총선 포석으로. 그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윤리심판원장의 이례적인 방송 출연. 이것까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최병목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장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위철환 위원장은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에 요즘 당 행사에 못 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개인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은 극히 어떻게 좀 보셔야. 저는 뭐 어제 인터뷰가 위철환 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개인적 인터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어떤 윤리심판위원장으로서 역할 어떤 인터뷰였다라고 본다면. 공식 입장이다. 공개 입장이다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본인의 지위를 지금 현재 지위를 걸고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100%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당 대표의 어느 정도 의중이 투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재명,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협격한 공로를 뽑았던 게 계곡 불법 시설을 철거한 것을 굉장히 2019년도에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도지사로서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계곡 불법 영업을 셜트를 시키는구나. 당시에 이 계곡 불법 영업을 철거 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었어요. 그만큼 뭐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직분을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호하게 결단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다른 것보다도 감찰 지시를 뭘 통해 어떤 보도가 나간 다음에 했냐면 상임위에서 이거 휴대폰으로 거래를 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긴급 감찰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마음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철환 윤리심판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뜻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위철환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깔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철환 위원장의 발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수천만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자명쇼 중입니다. 코인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민주당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윤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위철환 위원장, 변호사님은 조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요. 좀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체를 생각하면 김남국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늪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걸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들을 지금 다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제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저는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철환 위원장이 치고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네. 조금 변호사님.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철환 위원장께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원에서 활동하셨던.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여튼 여러 경로로 이 분의 인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저는 본인의 목소리로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돈봉투 사건에 국회의원 두 사람 체포동의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원 판사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계속 늪으로 빠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철환 위원장과 심판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민경 최고위원께서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위철환 심판원장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와는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면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안은 제출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입법 과정에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잠행 중인데 2주 정도 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꼬박꼬박 세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챙긴 세비가 55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월급과 수당 월 평균 1,300만 원인데 약 2주 동안 국회 회의 불참했지만 550만 원 정도 세비는 받고 있는 셈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무노동 무임금 법안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는 모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말을 참 가려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 때문에 지금이 또 비판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마치 본인의 현재 상황을 예상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이어서 굉장히 좀 놀라운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처럼 2주 정도 잠적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좀 보면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글에 공감을 누른다든지 또 이런 뭐 가평휴게소였죠? 거기서 갑자기 등산국 차림으로 발견이 된다든지 마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지명수배라도 내린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사실 현재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뭐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도망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더 키우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본인한테도 절코 유리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본연의 지금 장장 지금 여의도로 돌아와서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다니니까 의혹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 단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21년도에 지금 코인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내용 보면 2016년에 2016년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 8천만 원어치 매수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당시 이더리움 코인이 한 2달러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치로 치면 한 1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코인을 처음 시작했다는 시점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2016년이면 무려 5년 전에 지금 코인을 시작했거든요.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의혹은 증폭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김남국 의원은 여의도로 돌아와서 자기 일도 해야 되고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본인을 위한다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하는데 코인 투자는 자꾸 익명성을 얘기하는데 익명성이 아니고 코인 투자는 가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본인이 A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는 내용만 알면 모든 투자 내역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대학생 위원장인 양소영 씨가 이재명 대표실에게 불려가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혼인 났다, 지적받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카톡, 감옥 이런 단어도 보이던데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번호나 신상이 노출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왜 이런 걸 했냐 강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는 성희롱적 발언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펼쳐보시죠. 김남국 비판 성명을 냈던 대학생 위원장 양소영 씨를 이재명 대표실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 대표실 사람들과 관계자와 면담을 했는데 이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이거 조사한 거 아니야? 진상 조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 시간 반 동안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대체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길게 주고받은 것이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러저러한 성명에 나와있던 표현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 대표 관계자와 20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90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실에서 왜 불렀고 과연 걱정하는 마음에서 불렀을까? 아니면 좀 나무라는 마음에서 불렀을까요? 글쎄요. 대표실에서 대학생 위원장을 왜 걱정을 하죠? 저는 뭐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당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방향을 제시한 건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도한 대학생 위원장을 불러서 오랫동안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을 때의 파장 이런 것도 대표실은 정무적 판단을 틀림없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JTBC에서 얘기한 보도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내부 총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화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표현,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를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양소영 위원장을 아는데 상당히 좀 활동적이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치, 정말 신인 대학생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저도 당대표실의 관계자들, 당대표실에 계신 스태프분들 알고 그러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카톡 감옥 얘기를 해서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카톡 단체방에 끌려 들어가서 좀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욕설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위로 차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굳이 양소영 위원장에 비판을 하거나 이러려면 실제 예를 들어서 당대표라든지 굳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당대표실에 있는 어떤 비서진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대상도 아니고요. 당대표, 지금 대학생 위원장은 당원들의 전국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실에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그 보도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당대표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 과외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고 지금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양소영 위원장이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받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독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딸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가 좀 결별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비명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다들 잘 아시죠? 친명계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단화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에 있는 그냥 그런 그룹이에요. 이거를 마치 누가 배우 조정하고 막 이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팬클럽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사모나 옛날에 박사모나 이런 분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사모 그만두세요. 박사모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BTS 아미 보고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결국 개딜들을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공당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무슨 팬클럽이 모여서 만든 무슨 사적인 집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위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생각했을 때 그 내부에서 지금 개딜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압박이 결국은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범죄로까지 지금 번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말씀하셔야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를 한 듯 말한 듯 말하지 아니한 듯 뭐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볼 때도 다 어느 정당이든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단호하게 이 지도자가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 절하되거나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자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을 지난해 만나서 큰 대세를 만들고 있다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남극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일일이 이렇게 우리 개딸들과 대삼촌 개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더 세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다음에 오실 때는 친구들 부모님 가족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갯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를 만들고 있는 큰 대세를 만들고 있는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갯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터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갯딸들의 과도한 행태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갯딸들은 최근에 했던 자제 요청은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심은 과거에 했던 이걸 세계사적인 흐름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그게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갯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을 별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게 뭐가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듯 안 한 듯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또 아미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부 형근택 변호사가 사실은 아미가 예를 들어서 BTS가 아닌 다른 어떤 가수나 그룹의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빠득바득 제가 보기에는 우기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갯딸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른 정치인에 대한 공격 같은 걸 좀 이렇게 자제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걸 진짜 유도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더 진정성 있게 갯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갯딸이라는 어떤 집단의 집단이 참 모호해요. 실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체계적인 집합체라든지 누가 이렇게 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자발적인 경우들이 많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소위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적극지휘증 저는 개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일단 적극지휘증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욕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또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마음만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을 너무 소위 어떤 개별적인 한 가지 어떤 조금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 가장 저는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 작업이라면 당사에 당원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민주당 당사에 이체행 가시면 당원종이라 해서 당원 인증을 받으신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사에 누가 함부로 당원이라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앞에 경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에 대한 어떤 발언기라든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역사적인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부작용으로서 일부 부작용으로서 일부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액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일반화에서 악마화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숨기는 걸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강성인 분들에게 설정 변호사님은 그래도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그렇죠. 그건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과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개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딸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딸 권리당원 문제도요. 공천지역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에게 50%를 주면요. 실질적으로 100% 주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들이 공천을 좌우하는 가운데에서는요. 저는 분당은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이번처럼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적이 없었다. 김지진 변호사님 조기숙 교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인터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부 강성당원들이 전체 공당의 의견을 좌우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면 제일 야당이고 의외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특정 어떤 팬덤이나 특정 권리당원의 어떤 의견에 좌지우지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필터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어떤 공당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지금 얘기하는 50% 인상 주면 거의 100% 된다. 이 말이 결국엔 강성 지지층한테 완전히 끌려가게 돼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나 이런 거를 아예 없애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당의 어떤 필터링 기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 민주당이 어떤 야당으로서 또 우리의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또 뭉쳐서 군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로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당원 당원 당은 당원의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논리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당들은 보조금이라는 걸 바라요. 국가에서 그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약한 400억 이상의 보조금들을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완전 우리 당은 이제 한 100만 당원 됐으니까 완전 우리 당 마음대로 다 할래?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꽤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공당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필터링을 하고 반영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에도 좀 충실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